저는 206년 7월 19일 부산시민선판 헌대용강아카데미 제16회차 강의입니다. 오늘 강의는 봉산세 보험은 부모님께서 진심직설 7회차 중 3회차를 주제로 강의하십니다. 순림기도 올립니다. 확장하시고 함께하십니다. 은혜로운 법신불선이시여 노력한 날 오늘 봉기 206년 7월 19일에 봉굴교 부산시민선판기 일체하고 봉굴교 교정문화사회부와 대학연구 문화재육감당부가 원하는 원내의 봉굴교 문화가 있는 날 봉강아카데미강이 제16회차 강좌를 깎게 하여 주시며 감사하나이다. 이 강좌에 참석한 시민과 도가님들께 알려없는 자비와 광명할락이시여 저희들로 하여금 이 강좌에 있는 공덕으로 날로 신심공심공심이 살아나고 신앙과 쇠이 더욱 정진되어 공부와 사업이 발전하고 영국간에 진급에 진급을 걸어가여 필경에는 성물재중의 대화를 운만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좌가 길을 걸어갈수록 더 많은 대중이 함께하여 교화의 장이 확장되도록 이끌어주시고 희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을 모아 일심으로 부려운 날이다. 최공은 강사님을 흥밥으로 부려주시옵소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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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을 지금 진심식설 책을 다 받으셨죠? 네 이 연사님이 이 책을 만드셔가지고 지난 전에 좀 두꺼운 책은 연사님이 만들대로 했죠? 네 그래서 봉산, 연산, 연산, 산자죠? 네 봉산이 강의한다고 하니까 연산이 책을 만들고 연산이 책을 만들고 연산이 책을 만들고 하여튼 이 도바에서 이 불경을 말하자면 불경을 이렇게 인쇄해서 보고를 해주는 이런 가사님 큰 복둥이 되겠죠? 네 네 왜냐하면 이 부처님이 굉장히 복이 많은 양말이죠 복이 많은 양말이죠 부처님 법을 진심식설은 물론 부처님은 쉽게 법이 아닌 도움이 아니고 보좌국사 김님께서 쓰신 것이지만 부처님은 법을 이렇게 주석서로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부처님 법을 또는 자기 경애로서 밝혀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여기 안에 계신 분들도 진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저 또한 진심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내 나름대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진심을 이런 거로 그렇죠? 이렇습니다 보통 4대 분리 진심하면 뭐라고 하면 뭐라고 하면 진리와 그 다음 회상과 회상과 또 세성과 세성과 이래 말하자면 또 다른냐 4대 4대가 4대가 무엇이냐고 맞지 맞기는 맞는데 순서가 되어있어 순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뭐라고 하면 진리법 진리법 해상 세성 해상 세성 그러면 해상이 있으니까 세성이 나온 거예요 순서가 세성이 세성이 금방 손 안 그렸어야지 형님 저 생각에는 법 서성 해상 그렇게 얘기하고 진리는 언제가고 진리가 제일 먼저고요 진리가 그 다음은 진리법 해상 서성 그러니까 이 개념을 진짜 못 잡는 거예요 이제 다 알아야죠 이제 알아야죠 흔히 말하기를 진리가 있고 진리가 있으니까 그것이 법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내동자님이 스승이 나오셔서 회사를 만들었다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 거의 정답이 가까우면 그리라고 말해야 되는데 무슨 해상이 먼저 나오고 무슨 해상이 나오고 그러면 스승이 나왔나 그러니까 개념 정립이 개념이란 개념 정리라 개념 정리라 개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흔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정답이 가까운 것은 진리가 꼭 법이잖아요 그죠 지타운이 그렇죠 진리가 법이니까 그것을 대동자님께서 나오셔서 서성이 캐치시가지고 회사를 만들었다 그럴만하면 맞아 그러나 그것도 늘었답니다 어떻게 되는지 사자 부르시면 진리 서성 또 회사입니다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진리가 있는데 진리가 있는데 서성이 그 진리를 급을 폐시했어 사흥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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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정립을 낳기 위해서 해상을 되시는 것이야 천리도 아까 두 번째 중에서 천리야 그게 개념 완전히 진심을 대종사님께서는 진심을 찬단 말이죠 대종사님께서는 진심을 찬단 말이죠 모든게 마음이란 말이다 우리가 당신을 누르려고 선언을 한다는 것도 마음을 마음대로 못쓰기 때문에 우리가 중생들이라 마음을 마음대로 잘 안 돼 마음을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잘 떼고 하려면 누가 있어야 하느냐 정의 수양을 하고 자기 연구를 하고 자립수사를 하라 그 말이지 바로 들어가서 진심을 깨달아 가지고 진심을 빡빡 하려면 진심 요체를 깨달아 가지고 진심을 의용을 한다면 뭐가 필요하거나 바로 들어 놔두면 되는 건데 진심을 원망 무섭하고 지금 무사한 줄 알았으면 내가 생활에서 원망 무섭하고 지금 무사 내 마음을 쓰고 대면 그런데 이놈은 마음이 안 돼 왜 그러니까요 법에 가리겠어요 법에 가리겠어요 법에 가리겠어요 아 디지털 대학 아무나 아니다 법에 가리겠어요 습관관이 끌려서 우리가 꼬가 나쁘고 낙이 본질을 알면서도 꼬가 싫고 낙이 본질을 알면서도 그 낙받을 지금 원하는 이분은 보라재에 대한 은혜를 확실히 알지 못하거나 또는 또다치를 나는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거나 철설가 짓으면 습관에 끌려서 그런단 말이야 끌려서 그러니까 가리고 가지고 끌려서 가리고 지는 거예요 자기 자손한테 젊말 끌리고 젊말 끌리고 젊말 가리고 손자한테 젊말 끌리고 젊말 가리고 그 다음에 돈 욕심에 젊말 가리고 지급을 공급을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돈에 대해서 생각 안하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문 회장님 남편께서는 우분께서는 사업하시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경쟁을 시작해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또 하는 일이 다 경쟁적으로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경쟁적으로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욕심을 내느냐 안 내느냐 나이가 아닌 데는 별개로 하고 하여튼 제일 나이가 아닌 데가 경제라고 합니다 내가 명세기 사업가니까 그러니까 경제에 많은가 그렇지 명세기 사업가니까 요새는 그것도 저도 안하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지다우린 국음 같은 분들은 월급 같잖아요 그러니까 돈 생각은 별로 안하지 오직 한 장만 어떻게 됩니까 오늘은 진심은 요용입니다 지난번에 요체를 했으니까 체와 용 체와 용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일은상 지도의 체와 용 체와 상과 용 자 보세요 제가 말을 하잖아요 제가 말을 하잖아요 이게 용이죠 제 부모님과 말을 하잖아요 그럼 체는 어디 있습니까 체 체가 없으면 용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이렇게 걷는다고 볼 때 내가 제 부모님이 걷는다 봉산이 걷는다 봉산이 걷는 게 용이죠 그럼 체는 어디 있습니까 체가 따로 있고 용이 따로 있는 거 아닌 거 같지 봉산이 그렇잖아요 봉산이 체다 말이야 봉산이 체고 걷는 것이 걷는 봉산이 용이란 말이야 본들 자리에서는 봉산이란 말이야 근데 그 본체는 체는 그것은 그것은 무조건 우직공무사 하느냐 그런데 말을 해도 잘못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생활하면서 욕심경제에서 살 수가 있고 그렇단 말이야 체형이에요 그리고 용은 또 달라진단 말이다 그 용은 건조로 나타나야 되는데 죽음만으로도 우직공무사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야 되는데 욕심의 가려워서 딱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진심요용을 갖고 요용이나 쓰인색 활동 활용 작용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우리 윤사님이 가지고 책이니까 다 보시고 많습니다 혹 자가 묻기를 요한체에 대해서는 이게 알았지만 요한작용 이라는 것이니까 체를 제가 인연으로 가지고 설명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신경으로 해가지고 진심 인연이라는 부분까지 했어요 그래서 진심요용이 된다는 거죠 본인이 말씀하실 바람의 움직임에 마음이 나무를 흔들고 이거는 조금 해석이 좀 그래요 풍동심료수 바람이 움직임에 마음이 나무를 흔들고 이 말을 대신하다보면 그 육조 해놈이 다시 찾아왔을 때 그랬죠 예 문화를 찾아왔을 때 그랬죠 한 스님이 깃발을 바람이 움직이니까 목표했잖아요 그러면 바람이 움직이는 것이다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다 싸웠죠 싸울 때 해놈이 그랬죠 이것은 바람이 흔드는 것도 아니고 거름동 깃발이 흔들린 것도 아니고 바람이 흔들린 것도 아니고 바람이 흔들린 것도 아니고 당신들이 마음은 움직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야 되죠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온전생 꾸림이 일어나니 성붐에서 뒷걸이 일어난다 성붐에서 뒷걸이 일어난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성붐에서 뒷걸이 안 일어나 안 일어나는데 표현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다보니까 정상정관님께서 말씀을 잘 해줘서 정상정관님께서 만약에 토론을 하면서 우리 성붐에서 본래 탐진시가 일어난다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가려오면 안 있었어요 거기서 바보이게 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상정관님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원리편 11장 우리의 성붐은 원래의 성붐 하나 그 성붐에서 경계를 대하여 그 성붐에서 순하게 바르면 성이 되고 거슬려 바르면 악이 되나니 이것이 선하게 되나 바르게 바르면 정이 되고 굳게 바르면 사과 되나니 이것이 정상적인 일정 가려움을 받으면 끄듬이 되고 창이 나타나면 밝아지나니 이것이 기운이 지우의 공기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리움을 받아서 왜곡해서 나타나지 성붐이 그대로 나타나면 창이 나타나면 안거리 그대로 은혜가 된다 그 말은 그 다음에 본래선학 11장입니다 정상종사법의 원리편 11장 본래선학의 본성에서 범성과 선학의 동결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본성에 소소한 영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생은 그 영지가 경계를 대함해 습관과 음력에 끌려서 종동의 망상이 나고 맞죠 습관과 음력에 끌려서 종동의 망상이 나고 부처는 영지로 경계를 비추되 항상 자성을 해강반조하는지라 그 영지가 외경에서 흐리지 아니하고 오직 청정한 해강이 나타나가니 그것이 부처와 종성이 다른 점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완전한 해답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걸 배우는 지난번 내일 우리 밤벨을 기도했죠 연사님 우리 교장에서 그 밤벨을 기도 중에 맨날 녹으면 되니까 맨날 오고 49일째 다 외워 매워 이런 매우 매우 해야 지게 됩니다 마음이 나무를 흔들고 성품에서 번역을 이끕니다 성품에서 번역을 이끕니다 성품에서 없는게 가리면서 번역을 이끕니다 만약 오늘 밟기로 한다면 본래 진심을 매가 매가 본래인 이말은 문에 보면 매를 각하면 어둠을 각하면 본래인이 된다 그 소리로 해석하는게 좋겠어요 여기선 읽어되는데 겹산에 보면 매를 각하는 사람이 진심 본래인이 된다 이렇게 하여서 이것이 요한 본체가 작용을 이끕임을 말합니다 기용이죠 진심요체 본래 부동 진상 진심의 요한 본체는 본래 부동에서 평안하고 고요함의 진지라고 감사하다 그래요 전심은 열반이라고도 말해요 열반이라고도 우리는 열반을 아주 희열에 가득차고 기쁘고 즐겁고 막 상나가정이라 해놔 그러니까 열반은 상나 가정이든 무상하다가 아니고 항상 상태에서 상하다 상 요거를 써야되겠네 오늘은 구타음법사님 제공하게 제공하고 이렇게 말씀해주세요 항상상자 상 이거는 어떻게 나옵니까 무상에 대한 말로 나왔죠 무상에 대한 무상 무상하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현상이 무상하다 그러나 무상한게 아니라 열반경에서는 상하다 안상하다 그 다음에 꼬라 그러잖아요 고 꼬라 열반경에서는 낙이다 낙 상나 상나 그 다음에 우리 보통으로서는 무아 그러잖아요 무아 나라는 것이 없다 아 아 내가 있다 그죠 이 나는 아까 이론의 나를 말하는 이론의 나를 나가있다 둘이 아닌 자타부리에 나가있다 이 말이에요 상나가 부자마다 깨끗하지 못하다 예 깨끗하지 못하다 예 깨끗하지 못하다 정하다 이렇습니다 깨끗한 독 그리고 상나가점을 이야기하는거죠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진심을 묘한 본체는 본래 부동에서 편안하고 고요하며 진실하고 암상하다 열받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참답고 항상한 본체에서 마음이 나타난 현상은 너를 여는 게 보혈 같지가 않습니다. 이 가리는 전해보면은 이것도 항상 하늘이 되요. 전해보면은 내가 글을 써놨는데 하나도 안 보인 게 가지고 계속 포장되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좀 가리니까 뭐죠. 가리니까 제가 찬양 기사가 와서 옮기죠. 이제 숙이 음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능이 나는 게 아니라 능이 나는 게 아니라 능이 나는 게 아니라 마음 자웅도 노력해집니다. 그때 그때 따라서 그러므로 조사의 개성에서 마음이 일만 가지 인기를 따라 굴러가지만 굴러가는 곳마다 항상 그 순간 그곳에 새록새록 그룹히 성공이 있다. 그렇죠. 본래의 마음이 원망 부족하고 지국무사하기 때문에 체가 덜하기 때문에 병에 있어도 원망 부족하고 지국무사하게 나타나서 그 안에 바닥에 달리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읍장에 따라서 나타나면서 매곡되고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원상은 법에서 원하고 그랬습니다. 이 원상은 눈을 설명할 때 쓴 것이겠죠. 원망 부족한 것이죠. 그대로 원망 부족한 것이면 지국무사하게 써야 돼. 그런데 그렇게 못 써요 우리가. 그렇게 못 쓰니까. 그렇게 쓰려고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뭐겠습니까? 견성을 해야 되겠지. 확실히 그런 줄 알아야 됩니다. 알고 나서는 그 자리를 끝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 그런 것들이 많죠. 진수형, 사비인구, 자금치다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봐야 돼. 봐야 아 이게 그렇구나 해가지고 내가 그 자리를 여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지.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막 보완했는데 불교에서는 이게 밸런스 나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왔다니까. 거의 필요 있다고 하면 안 돼. 다르지. 다르지. 방법이 다르지. 우리 국회에서는 단전 좋아하고 단전 좋아해요. 또 어떤 사람이 윗바삼아하고 안 되나. 방법이 여러 가지. 내가 하는 갱을 알았으면 나도 갱을 하겠어요. 그 자리를 보고 그 자리를 발견하는 법. 내가 만들어내겠다니까. 그게 법이라 말이에요. 아는 사람이 만들어내면 법이라. 대동산에 대해서 너무나 훌륭한 법을 내놓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방법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사람, 사유, 사람, 활동, 그 이상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조사한 대성년도 마음이 일만가지의 인계를 따라 굴러가지만 굴러가는 것마다 항상 그 주문은 운난, 기도하고, 지방, 우산하더라. 그런 말을 쓰면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모르면 기름을 하세요. 흐름을 따라서 그곳에 마음이 있으면 알겠다면 기쁨도 없고 또한 권심도 없다. 무이, 영, 무, 우 그랬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게 있는데 여기서 무이, 영, 무, 우 그랬죠. 기쁨도 없고 권심도 없다. 우, 권심도 없다. 여기에서 구타운 법사 구타운 209개송이 나와요. 내가 아니야. 이거 외우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구타운 209개송을 배우는 사람이 조선천지에서 이 끝나고 세 개에서 없이 세 개에서 세 개에서 세 개에서 자, 형님은 가위도 어때요? 이럴 때를 들어갈때냐 해놓고 갈게요. 예 그렇지 하면 참 우이, 봉무 종료 됐어요. 우, 우 를 이렇게 세죠? 우, 히 본 우, 우 은 오, 인본군 어멋다. 네 무슨 말입니다 근심과 기쁨이 본래 종자가 없다. 강사님한테 안보인다 였다 지겨진 근데 그게 좀 드럽네요 그럼 그 다음 부희봉우종 원래 근심과 기쁨이 원래 종자가 없다 자신수경기 마음으로부터 경계를 따라 신문에서 또는 법사들 강의하면서 스스로 마음으로 이렇게 해석하여 이러면 안 돼 편의점에 이런걸 바로 잡아놓고 이불에 유튜브하는데 올려놓는거야 보라 자신들은 스스로 마음을 해석 안하겠어요 그게 영판밖에 들리지 않겠어요 그때 돌아가실 때 그때 신문에서 풀이 해놨어요 스스로 마음으로부터 경계를 따라 이거네요 자 지할때 자 2976년 5월 1일부터 지 5월 31일까지 할 때 흔데로 말합니다 흔데로 말합니다 본인이 말을 안하면 알겠나 본인이 말하나 돌아가신 사람들이 다른 자신을 그대로 해석할 수 밖에 있겠나 사라새디네 법행으로 쓰다가 잘해 주시거든 그러니까 내가 해석을 내가 알지 내한테 있어요 법행 글씨가 자신수경기 마음으로부터 경계를 따라 일어납니다 양무신여경 마냥 마냥 이 진신 직설을 강의하면서 다 모두 또 되면 좋네 양무신여경 맞죠? 국관사님 만약에 만약에 경계로 더불어 마음을 없앤다면 자신수경기니까 경계로 더불어 마음을 없앤다면 경계에 붙어있는 그 마음을 없앤다면 무형무 무휘영무 무휘영무우 답기째 순서가 여기서는 무 무 영무 영무휘 바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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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말이 그 말입니다 만약 경계로 더불어 마음을 없앤다면 무형무휘야 변신도 그 정도 없다 왜 그러냐면 마음을 어떻게 없앤을 수 있느냐 하면 본래 법이란 것도 없고 마음이란 것도 없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일은 한단 말이야 본래 자리는 있는데 일은 나 이게 다 그때 원망 부족하고 지구 무사하게 나오면 되는데 안 나오니까 전부다 그것만 설명하면 되는거에요 그것만 요체는 왜요 본래 자리는 원망 부족하고 지구 무사인데 현상했을 때는 원망 부족하지 못하고 지구 무사하지 못하다 그 내용을 또 해석할 때 이래서 원망 부족 지구 무사를 본래 원망 부족하다는 것은 다 있다 나쁨도 있고 도움도 있고 탐진지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근심도 있고 다 있다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경계 따라 나올 때 탐진지를 없애면 된다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냐면 그 자리에는 탐진지는 없어요 없단 말이라도 없어요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요란함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어디에서 나오냐면 원래 자리에는 요정이 없다고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요란함도 요란함도 아무것도 없다고 해석을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 한 마리 차이해서 우리 우생들이 장난할 수 없잖아요 장난할 수 없잖아요 요정이 없는 자리가 아닌 그 자리는 요가 없지 요가 없습니다 요가 없는 자리란 말이에요 번뇌가고 오는 자리란 말이에요 번뇌가고 오는 자리는 요가 없지 요가 없이 찬란하게 빛나는 원망구독 지공무사가 있지 그 자리는 그러하지 뭐야말로 말하자면 왜 요란하지 않은 거 없어 요란하지 않은 거 없는 자리는 요란하지 않으니 아는 말 존재하지 요란하지 않은 말 존재하지 요란하지 않은 말 존재하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렇게 요란하게 우리가 금방 여기에서 여기 보면 우가 이렇게 바뀌지 이렇게 무휘 영무 우 이렇게 돼 있지 본문에 예 올린다고 어떻게 가셔야 되겠네 예 그 옆에 그 옆에 예 그죠 예 조금 오른쪽으로 요가 가리기는 가리는데 요란상 요란상 요란상은 원래 없어 가림도 없고 안가림도 없어 죄송할 필요 없어 그러면 죄송하다고 해야 되겠죠 예 그니까 좀 가려놓고 합시다 그래서 여기서 무휘 영무 우 되있죠 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예 예 네 자 이런 강의는 누가 와서 맞들어 되지 그러므로 모든 시간 속에서 잠잘 때나 빼어 있을 때나 움직이고 장응하고 베풀고 영위하고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고 밥을 먹고 옷을 입거나 옷을 붓거나 손가락을 들고 젓가락을 흘리고 참 재미있는 말이네 예습하면서 염시농저라고 간사님 염시농저라고 숟가락 실제거든요 숟가락을 들고 명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명자가 염하시중들이죠 염하시중이 미소 안했어요 맞습니다 염하시중이 전화시중 아닙니다 염자가 공부도 하는 사람이에요 시간이 많으니까 우리가 이 염자가 재민 이 염자가 염하시중들이 안하요 염하시중이 미소 염하시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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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시중이 염시중이 영시, 십자니까 숟가락 십자 숟가락까지 생깃죠? 숟가락까지 생깃지 않나요? 숟가락을 들고 있던데 영시, 용저 원래 대나무로 가지고 젓가락을 매달한 것 같아요 대륙 밑에 대륙 편에 젓잡은 것 같아요 숟가락을 들고 이 논리낭에 농 농월증이죠 환영하면 농월증 나를 희롱한다 젓가락을 놀린다 젓가락을 갖고 오라지로 짓고 놀리죠 그게 영시, 용저 이렇게 말했다 겸신, 용저 그때도 멋이 들어산다 진심이 들어산다 그것만 하는 거예요 숟가락을 들고 그때도 진심이 본래의 마음이 없으면 숟가락 하나도 못 들고 젓가락도 못 놀려요 그것만 볼 줄 알고 몸갯성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다 나아가야 되는구나 이 짓을 하는구나 그러면 그게 겸신을 하냐 그러면 본래 자리 그대로를 내가 해야지 본래 자리 그대로를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교정을 보면 귀신이 될 것 같거든요 책 교정을 보면 귀신이 될 것 같거든요 그만큼 보고 나도 틀림이 있다가 아마 영상이와 해도 틀림이 있을 것이요 자 이제는 100% 다 교정을 받았다 그게 틀림이 나오는 그게 교정에 뒤신 것들 그 앞에 앞부분에 고일체 시중 동차가 돼 중차가 돼 동차가 돼 어제 동용시위 중용시위 중용시위에 대한 우리가 잠잘 때 깨었을 때 움직이고 작용하고 배풀고 영양으로까지 된거에요 네 맞습니다 동용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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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행서왕 동행서왕 깁반찬이 뭐랄게 있나 그게 깁반찬이 먹는거 아니다 깁 그것도 되고 동행서왕 앞에 동용시위가 잠잘 때 깨었을 때 움직이고 작용하고 배풀고 영양으로 여기까지가 행하는게 다 시위를 여기서 시위를 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위 파위자니까 다 하는것을 다 하는거에요 그게 포함되어 있는거 맞습니다 감자한테 깨서 또 움직이고 작용하고 영양으로 다 영양으로까지 다 좋기라 비시위 시위라 그렇게 했더라구요 그런건 뭐 아무것도 좋지만 그렇게 생각하는데 마음의 작용이 이렇게 하다 그 다음에 공부도 합니다 그러나 공부들은 미혹하여 옷을 입을 때는 단지 옷 입는 것만은 아니고 밥을 먹을 때는 밥 먹는다는 인식품 모든 일에서 상을 따라서 움직일 겁니다 그렇죠 앞에 나는 그 현상에 미혹되어 가지고 본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잔다 이거 지금 문자 그대로 연습을 하지말고 그 문자가 의미하고 있는것이 뭐냐 이분이 지금 우리한테 뭐라고 입말을 내놨느냐 그 쏙 뜻을 남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래 우리 마음자리가 이렇게 작용하는구나 는 알고 살면 되는데 그냥 현치에 당하면 그대로만 가고 그 염차를 해가지고 전도몽상 해가지고 그렇게 집착을 삼다 그 말씀 하고 계십니다 또 나오네요 소위 제1용 이불가기 이름때문에 날마다 쓰면서도 그것이 마음에 잡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누나 변하나 나이서도 알지 못한다고 모릅니다 몰라 그걸 알면은 도저히 저런 행동이 안 나오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아는 그게 또 나오네요 동농시 시위가 또 나옵니다 전부 내 마음이 만든 세상인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눈앞은 현상만 본다 눈앞에 현상만 보죠 그러나 만일 마음의 본성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행동하고 작용하고 베풀고 시위하는 일체의 행동 가운데서 환하게 알 것이다 부정의 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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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거기에 속지 않는다 말이란 어리석지 않다 이 말이란 내가 자꾸 아까도 말했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본래 마음이 지금 노력해 작용하고 있다 그러면 본래 마음의 작용함으로 본래 마음으로 써야됩니다 그것만 딱 하는데 그러니까 가리움이라는 단어가 절대로 알아야 해요 가리움 가리워라는 것을 모르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가리워만 척두척이 아니냐는 그 가리움을 걷어내 그래서 수호하는 공부를 양성이라고 합니다 가리움을 자꾸 걷어내니까 본래 마음이 크기 양성이라고 하느냐 본래 양성이라고 하느냐 가리움을 걷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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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이 나닿는 커지고 커지고 그 말이란 그래서 양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 성문에서는 수호한다고 했다 수호한다고 했다 내가 말할 때는 그 다음 그러므로 고도사운 그러므로 조사가 말씀하신 사운 이 말입니다 태안에 있을 때는 몸이라 신 세상에 나오면 사람이라 그렇죠 눈에 오면 보게 되고 맞죠 귀에 오면 듣게 되고 그렇죠 또 코에 오면 한결을 맞게 되고 입에 오면 말을 하게 되고 입에 오면 말을 하게 되고 입에 혀에 오면 맛을 알게 되고 이래야 될 건데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입에 오면 말을 하게 되고 말을 하는 것은 입이 아닌 게 아니죠 머리가 의식이 아닌 거죠 네 또 초에 오면 물건을 잡고 놓고 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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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때는 부지를 이끌어 다니고 맞죠 두루두루 나타나서 온 우주부부끼를 모두 감싸는 거두어두는 한 뒷걸 한 뒷걸 위에도 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이 일성이라 여기고 모르는 사람은 정혼이라 그렇죠 그러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죠 아 우리가 혼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불이구나 그러니까 간단하잖아요 형님 해주세요 모르는 사람은 정혼이라면 정혼이라면 저 밑에 뭘 말하는 거예요 혼혼 영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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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혼이라 영혼 영혼도 영과 혼을 까라는 거잖아요 사실 그것이 본래가 마음이 들어서 그러는데 그런데 왜 거기에는 엑장이 섞여있대요 엑장이 묻어있어요 가려해져 묻었다가 묻을 수도 없어요 가려해져 그러니까 혼이 다르다는 정동님 몇 페이지 하나 26쪽 갑니다 26쪽 26쪽 이 이치를 아는 자는 그것이 불성이라 아니고 모르는 자는 정혼이라 부른다 그 바을 이쪽으로 던지고 손은 눈을 보고 귀는 듣고 하는 것들이 불성이 그러는데 진심이 그러는데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진심 인행에서 불성이라고 말한다 했죠 진심이 다른 이름을 해가지고 불성이라고 했다니까 진심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소왕이 도 무호를 합니다 그러므로 도 스님이 호를 잡고 춤을 춘거 구함이 법을 물으면 도 스님은 호를 들고 춤을 추어 마을 보였다 석궁 스님이 화를 닦는거 원래 사장궁이었던 석궁은 대단한 뒤 화를 닦으니 신용으로 법을 말했다 비하 스님이 작사를 들어서 법을 보였다니 부지 스님의 손가락 세우고 홀이 뭡니까 홀 홀 무엇을 예 예 옛날에 그 임금 앞에서 신하들이 이렇게 이렇게 앞에 부채멸처럼 그런 그거를 홀 그게 뭐 홀 이렇게 딱딱 있죠 근데 뭐 정상품 이상은 상하로 돼있다 근데 뭐 그 이안 나무는 그게 상관계 아래 홀 이렇게 쓰고 아니 아니 그거 홀 라고 그래요 홀 그런데 임금이 닿고 하는건 규 라고 홀 홀 이렇게 돼있더라구 내가 내가 안 찾아 봤어 원 임금이 되고 있는건 구라 그러고 신하들이 엇갈때 들어오는 것은 홀 내가 춤추는거다 그걸 보여주는거 그런데 아는 자는 그것을 깨달아주시고 모르는 자는 아우 돌잡고 춤추고 있네 여준도 그게 아니냐고 그래서 본래의 마음이 손가락으로 손가락으로 말하고 잡고 본래의 마음이 들어서 저러는구나 그러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거구나 본래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을 견성이라 본래의 마음을 깨달아가지고 그대로 사용하는 사람을 도인이라 할부리라 그런데 그러기는 어렵죠 그 다음에 혼주 탓이 아니라 혼주 선임이 땅을 벌린 것 그죠 그럼 하여튼 그렇게 말했겠죠 그렇게 했겠죠 또 운함 선임의 사자 그런 사자를 키우면서 그 사자를 희롱하는 것으로 그럴 수밖에 되겠나마자 그 분들로서는 독의 법이다 독의 법이다 이렇게 말없이 어느 노단의 입증서를 그렇게 표현을 했다 그렇게 노단의 입증서를 어느 노단의 입증체라고 했다 그리고 융무초골의 생산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하셨다 이분들은 그 말을 하루를 몰랐는건 몰라도 내가 들으면 어느 노단의 입증제 이 융무초골의 생산문이다 이놈아 그랬겠는데 그냥 혼을 들고 춤을 추고 그래 제가 들면 어느 노단의 입증제 이 융무초골의 생산문입니다 그래서 무산문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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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체받아가지고 심신의 원망에 수호하고 사용하고 알고 하자 정확하게 이런 상황을 성문에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렇게 맹백하게 해놓으실 것만은 그러니까 안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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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왜 되냐면 확실히 몰라가지고 간절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간절함이 없어서 어느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봉사님처럼 그렇게 간절함이 안 나가봅니다 안 나가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간절해지지 않으세요 그 자리를 확실히 몰라서 그러면 간절해 그러니까 확실히 곤란을 되게 못 겪었거나 인생에서 진짜 쓴맛은 못 본 사람이거나 놈이라고 안 하거든요 못 본 놈이거나 그러니까 못 보았거나 그러면 뱀도 얼마게 살아가고 술에서 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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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은 대개 뱀통상에 오면 나중에 운매를 여기되요 그 정도면 되게 울면 에? 눈물이 뭐 뭐랄까 눈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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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시간 없이 울었다 그러잖아요 눈물이 말할 시간 없이 울었다 그런데 되게 울면요 안 눈물이 진단 어떻게 존리하세요 눈물이 안 납니다 눈물이 안 나 물기는 오는데 이 수요 공급이 있거든 울어지만 눈물이 나잖아요. 강사는 그렇지요? 계속 눈물이 나야 되잖아. 그런데 공급을 했다고 내가 공급을 누가. 안에서 물이 공급을 눈 쪽으로 보내주고 수분을 눈 쪽으로 보내주잖아. 눈물이 계속 그렇지. 생물은 계속 있는데 안 납니다. 눈물이 안 나고. 언제 내가 눈물을 받는다면 이를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면 하지 말아라 부른데요. 집사람이. 집사람이 그때 암이 그렸어요. 1997년도 암이 그렸어요. 저는 모를 거에요. 문사람도 잘 안 낀데. 집사람하고 통화할 텐데. 그러니까 그때 아들은 군대에 가 있고 딸은 그때 교원대학 다녔어요. 우리 딸이 교원대학 다녔어요. 부산교육감, 부산역원 나와가지고 부산교육감 7200입니다. 그때 공짜로 받는 대학. 그때 거기 갔는데. 집사람이 안 하려고 하죠. 수위대학으로 가고. 8년이 되니까 대학가 되니까. 2년 되니까. 6년 되니까. 그런데 또 수위대학을 하라. 국세청에서 좋죠. 그런데 내가 혼자 수술하고 하는 것을 지금 들었는데 피 묻은 씹혀 있잖아요. 나오잖아요. 끌고 가잖아요. 인기관실에 놓고. 나를 지워도 되죠. 오늘 듣는 사람도 들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공부에 좀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말을 해. 유튜브를 집사람을 보면 안 되겠죠. 하여튼 그러는데 그 피 묻은 그거를 그대로 보고 왔는데 그 따라가면서 울었어 내가. 따라가면서. 이루고 가면서 울어 너무 인기 놓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딜 갔냐 아니면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이제 방에 들었으니까. 그때 내가 영상 삼기고 한 방 전이 되요. 그 해 영상 삼기고 왔어요. 전문가가 알아야 돼인가 봐. 그랬어요. 그때 갔어요. 그런데 그 딱 들었으니까 아무도 없고 방 빈 방에 내가 들썩 앉아가지고 그 올 때도 울었는데 내가 여기 뭐하러 왔지 집에 이불하니까 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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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숟가락으로 냄비하고 하도록 하니깐 묵고 살게 놨고 그래서 그냥 묵고 그러거든요. 그냥 묵고 그래요. 몇 시간이면 또 겨우가 다 그래. 그냥 묵고 그래서 이제 자가 그렇게 해서 내가 직접 말아왔지 하니까 내가 묵을 거 내 묵을 거 장만 묵을 거 냄비하고 숟가락으로 덱다를 타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슬퍼졌어. 그게 으으으으으 땅을 치고 왜 내한테 이렇게 운망이 나오면서 땅을 치고 그런데 처음에는 묵을 날 나중에는 으으으으으 우는데 묵을 날 그게 이제 뒤에 내가 알아보니까 공부도 수요를 못 따라서 물을 억수로 많이 묵으면서 삶이 묵으면서 삶이 묵고 삶이 묵고 그러니까 물을 묵으면서 막거리 했나 해가면서 삶이 묵을 하라 하는 말이 그 말이야. 그렇게 이 예를 들어서 장례식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다고 그러잖아요. 뭐 먹을 거 아닙니까? 또는 또 뭐 장식 올리면서 이게 이게 올리면서 운단 말이야. 우리가 아버지 돌아가는데 우리 형수가 어떻게 이렇게 울리나 상식이 하루에 이렇게 올리잖아요. 밥을 올리잖아요. 계속 요새들이 안 해. 그러면 1년만에 얘기를 안 하니까 계속 밥 올리면 그러면 울어. 형수는 넘이잖아요. 사실은 형수는 넘기는데 왜 지동생하고 형수하고 여행이 뭐 그렇게 오면 그 바닥이 흥근해 그런 형수를 내가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삶이도 막걸리 이 사람은 막걸리 이 사람은 입고 가면서 삶이 물어. 그 말이 눈물을 나게 하라고 그러는 거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눈물이 안 나도록 울어. 그 말을 안 납니다. 한 번 물어보세요. 이제 강사님은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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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부 울어. 법당 앞에서 보살 입어냈습니다. 드럽지. 마약을 입어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잠깐 안 웃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형이 울면 눈물이 안 난다고 말 안하고 눈물이 안 난다까지 웃을 것 같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지요. 그게 우낭무 사자 앞에 서승사자고 밑에 사자는 짐승할 때 개개장 붙어가지고 사자고 다르네. 다르네. 혼주의 스님이 딸을 불러서 딸을 불러서 운한 스님의 사자를 통해서 운한 사자 맞네. 서승사자로 쓰면 안 되겠네. 그 때 딱 정확하게 보내요. 사자 사자로 써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교정을 봐도 아까 내가 교정에 귀신 붙었다는 말을 썼지요. 제가 그 1756년의 역사를 구타원 고사님이 해 놓으신 것 같던 원무한 작업을 8년 동안 했는데 이 교념을 봐 놓고 나면 또 틀려나오고 잘 해 놓고 왔는데 또 틀려나오거든요. 그런데 구타원 고사님이 저보고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말씀하느냐 교정에는 귀신 붙였는데 그분도 연구 부장하면서 처음에 해보, 월말통신 월말통신은 처음에 다섯 번 만들었다고 해요. 다섯 번. 이 먹지로, 월말통신. 그것이 해보가 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월말통신, 해보 이런 것들이 고교 종말이라고 읽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 언감을 발전했지만 처음에는 그러다가 뒤에 등사로 해야 되었어요. 등사. 해고를 이루고. 그런 것들이 구타원 고사님이 동원을 해야 돼요. 그분은. 그런데 월말통신, 해고를 만들면서 교정을 봐야 되잖아요. 교정에 귀신 붙었다는 말을 그랬어요. 그분은 사자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해석해달라고 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보인다는 것이 사자를 피우고 쓰니까 사자를 희롱하는 것이 법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진심의 작동 아까 내가 말했듯이 내가 걸어갈 때 동산이 걸어간다. 그러면 그려가는 것은 작동인데 그럼 본체는 어디 있느냐 그래서 본체는 안 보입니다. 본체는. 그러나 저런 날 본체가 있기 때문에 없겠죠. 그 본체. 그런데 그 본체는 워망 부족하고 지구 무사 그러면 그런 것도 워망 부족하고 지구 무사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그리 모르는 것은 왜 그럴까? 우리가 억장, 습관에 가려있어. 습관에 가려있어. 습관에 가려있어. 나도 보면은 바깥으로 신발이 많이 닿았거든요. 지금 신고 갔지만은 그 걷는 습관이 팔자 드러면 약간 좁니까 그런데 바깥에 미달잖아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바로 그려야 되겠죠. 우리 저기 정동이를 보면 확 바로 그려. 그래야 신발이 확 바로다. 그러니까 그건 원망 부족하고 지구 억무사하게 그려야 되겠죠. 아니 종각입니다. 종각. 자세히 거제세까지 오면 거제세 그 다음에 진심의 본체와 작용은 하나인가 다른거죠. 진심체용 1,2 하나인가 다른가 그렇게 표현했죠. 하나인가 다른가 본체가 아까 내가 조금 전에 말했는데요. 내가 들어가는데 본체가 들어가는 거냐 그죠. 본체가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작품하고 그거하고 갔나 다르나 내가 전에도 나비를 이야기했고 그랬는데 만물을 제가 다 그려보니까요. 만물을 나비를 나비 매미 잠자기 파리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는 나비 나비 내미 잠자기 파리의 우리의 성체를 들어보죠. 성체를 그죠. 파리의 에블레는 뭡니까? 파리의 에블레는 칼 예? 칼 칼이라고 예 이렇게 모르는 것도 참 하도 천잘 파리의 에블레는 부덩입니다. 부덩입니다. 구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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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파리 그 보기에 자라서 동그라미 보기에 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덩이를 파리라고 해야 됩니까? 나라 되는 것을 파리라고 해야 됩니까? 나라 되는 것을 파리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일생을 한 컷으로 그린다면 어느 산물을 한 컷으로 그릴 수가 없어요. 한 컷의 그림으로 그릴 수가 없어요. 결국은 결국은 이렇게 되면 꼭 말하자면 이렇게 밖에 그릴 수가 없어요. 한 컷으로 그린다면 잠자리도 그러게 되면 매리도 그 한 컷으로 그 일생을 아래에서 부터 에블레는 내기에서 매미를 그런지 그걸 한 장으로 한 장으로 한 그림으로 그려봐라 그러면 이렇게 밖에 그릴 수가 없어요. 나보다 마찬가지 그러나 이 이 일은상 일은상 제일 가깝게 물론 이럴 때 길을 수 있겠지 이럴 때 길을 수 있겠지 그러면 파리도 이렇게 생기고 목이 굳이 굳이 그린 장면은 이렇게 그리는 것이 제일 본만해요. 굳이 그린 장면은 이렇게 그리는 것이 제일 본만해요. 그래야 그 자리는 안 알아요. 그 자리는 안 알아요. 반대해요. 저도 그렇잖아요. 저도 오면 뇌속이 있을 때 태어나가지고 촉수 애치 유 해가지고 지금 이래 걸고 갔잖아요. 내가 머리 벌렀부터 샜습니까? 내가 스무 살 때 머리가 샀냐고 안 샜어요. 스무 살 때 여기에 구멍이 났냐고 안 샜어요. 그런데 뒤에서 보면 전에 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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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누가 그랬겠어요? 저 도타분이요. 도타분이 그랬어요. 앉아서 도탱을 하고 뒤에 도타분이 여기 있구나. 아까 어머님은 과연 이런상을 엥머리에 입을냐고 신기하다고 그러듯이 지금 그 모습이 다 종합해서 재봉산을 그려 보라 그래 그럴 수 없어요. 결국 고슴고슴하다가 그려내는 것이 요일하니까 막물이 다 굳이 그리자면 굳이, 굳이, 굳이라는 말이에요. 굳이가 굳이 되고 뽕 굳이 뽕 다비가 말이죠. 굳이 뽕은 열매가 굳이 뽕은 열매가 어디 같아요. 그런데 그 좀 미안한 말이지만 그 열매가 익으면 불그스름해가지고 꼭 여성들 젖꼭지처럼 어머니 젖꼭지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짜면 흰 젖이 나옵니다. 굳이.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이 바람이 절대로 뽕난 것이 안생겼어요. 우리집에 아주 큰 거 있습니다. 천뉴가에 닿을 정도로 거의 큰 거 있어요. 굳이 뽕.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름을 갖다가 말하자면 굳이 말하자면 굳이 말하자면 뽕이다. 그래야 굳이 뽕이 된거에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리고 요거니 나도밤나무를 너도밤나무를 했다. 너도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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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밤이 낀다. 99개가 있으니깐 나도밤나무를 쟀다. 백나무를 쟀다. 그래서 나도밤나무로 너도밤나무로 너도밤나무로 해라 그래 너도밤 그래 종이 있나면 그래 종이 있다. 그래 종이 있다. 너도밤 그래 종이 있어. 그래서 굳이 동도 있다고 볼게요. 굳이 장다리를 끓여서 한 컵. 한 컵. 한 컵. 한 컵의 그림으로 한 컵의 그림으로 그린다면 전부 다 여기 기계가 됩니다. 전부 다. 만법기를 이렇게 설명해를 전부 다 여기 기계예요. 굳이 그리잖아요. 절대로 얘기 안해 이거 좀 더 자세히 그리면 이거는 수학적이고 건데 이거는 면적이 있잖아요 아무리 이런 상황이라고 해도 점은 궤적이 없다 부피도 없다 점은 우리 대동사님께서는 아마 점을 찍으려고 하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점이 더 멋있지 않아요? 점이 딱 찍으려고 그치라 점을 딱 찍으려고 우리가 점심 먹는다고 하면 점이 나와면 점 하나 찍으려고 점심 점심을 맛있게 먹을 필요는 없다 내가 원한국수 먹지 국수 매일치국수 점만 찍으면 된다 두 분이래요? 굳이 말하자면 똑같아 굳이 말하자면 나 짓도다 그 대동사님께서 이런 사람의 마트를 진짜 잘 만드신거죠 통영을 내버려야겠다 그 흡수가 내버려야겠다 혹자가 문길을 우리 마음의 본체와 작용에 대해서 모르겠다 같은 하나인가 다른 것인가 뭐하냐 딱 파리 상으로 본다면 하나가 아니라 혼바탕으로 본다면 그렇지요? 파리 모기 상으로 보면 하나가 아니죠? 혼바탕으로 본다면 다르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걸 낼 수 있는데 낼 수 없지요? 그러니까 금방 내가 말하는데 이거 뭔지 말해놓고 하는데 결국은 본체와 작용은 하나라고 할 수도 없고 다르다고도 할 수도 없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어느 도단이라고 어째서 그 사람들을 아는가 하며 시원사가 그것을 말해보겠다 이 사람들은 아니죠? 신묘한 체는 이 체는 그렇죠? 움직임이 없어서 모든 대와 상대를 초월하여 일체 상을 끝났으므로 이 일체 상 본성을 깨달아 정득한 자가 아닌 그 이치를 성장할 수 없다 그래도 강렬히 나타내시기를 이런 상이라고 했는데 봉산이 그것을 설명할 때 파리 모기 애폴레를 등등 말해가지고 졸업계 침판에다가 쓰였다 그게 유호체입니다 묘체 묘용이나 그리고 묘한작용은 인연에 따라서 묘용수연 그렇죠? 다른 숫자거든 인연을 따라서 만간의 종류에 은하여 망령되이 허상을 실어오므로 마치 형상이 있는 것 같다 그렇죠? 마치 형상이 있는 것 같다 유래가 가잖아 오면 온 것 같다 가면 간 것 같고 유래가 가 이렇게 형상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것도 없어지죠 이 상이 있고 유상 상이 있는 것 무상 이것에 의지하는 것 하나가 아니고 동시에 묘용은 본체로부터 생긴 것이다 맞지? 묘용이 본체로부터 생긴 것이다 봉산이 봉산 본체로부터 솔직히 말하는 동기 조명이 있는 것이든 복 본체를 베 놔 봐라 nada 못롱 딸 보기 유상 모산 유상 유상 이럴 아닙니다. 유상은. 지금도 몇 십 년을 되기도 유상은 구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진심직설에서 말씀하시는 유상은 유상 그랬죠. 유상. 모양이 있는 것. 모양이 없는 것. 그렇죠. 모양 상자를 흔들고. 서로 상을 써놓고 모양 상을 생기고. 유상으로 보면 유상으로 보면 다르죠. 이 증거는 아니니까. 공산이 여러 번 말하니까. 그래도 마치 여기 모양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유상. 모양이 있는 것은 다 유상 아니요. 변해요. 변합니다. 모양이 없는 것이 유상하지요. 그는 구별이죠.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알아야 되지. 그 다음에. 본체는 유상하지요. 항상한데 변하지요. 본체는. 봉산의 본체는. 그런데 봉산의 이건 무상하지요. 있는 것 듣고. 아까 그냥 흰머리 나오고. 동그라만 했는데. 자. 조론. 그거 하겠는데. 조론. 성조. 법사. 조론의 여지를 하늘과 땅. 땅 안. 유사의 그 가운데. 하나의 보물이 있으니. 이것은 진심이 번뇌에 얽혀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은 조금 이제 우리 생각하고 조금 다르죠. 진심이 번뇌에 얽혀 있는 것이 아니고 진심이 번뇌에 바리어있는 것이죠. 바리어. 바리어가 있는 것. 대종사님. 종전종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것이. 우리가 그런가 하면. 그것이 없는 것 같다. 하여튼 바리어와서 나타난다는 것을. 아까 제가. 종사종사 법의 제5의 10장과 11장을 설명했으니까. 그 바리어와 그대로 나타난 참여나 하나하나. 그만하면 될 것 같아요. 번부. 그만고 갑니다. 아니. 이제 한 번뇌에. 또. 자은. 자은. 스님은. 벚시는 몰래부터 있어서 모든 부처가 공통으로 가졌건만. 번부는 막명된 마음이 덮혀있습니다. 덮혀있다고 했죠. 덮혀있습니다. 그렇죠. 28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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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2. 2. 2. 3. 3. 3. 3. 3. 3. 3. 3. 4.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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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5. 5. 5. 5. 이미지, 이미지. 봉산이 나면 내가 할 일은 없어도 봉산이 나면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 이미지가 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은 이것이 이렇게 작용을 한다고 하고 그것을 본체에다 섞어서 설명할 수도 있어요. 봉산의 본체에다 섞어서 설명할 수도 있어요. 상이 이렇습니다. 상이 꼭 이렇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아까번에 솥자리도 팔이, 목이 이런 것도 들어가 보면 이런저도 다 표현될 수 있듯이 그 솥자리거든요 사실은. 솥자리의 사은, 사은 성이에요. 사은 성. 사은 상이라 아니라 사은 성. 그러니까 이 봉산의 양상은 성질도 이렇게 깨끗했고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미지가. 그러니까 봉산은 그렇지. 좀 덜고 새까맣고. 원래 안 새까매요. 흰데 요새 그 밤나무 고래가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해요. 그 중에는 그 밤나무의 항공방제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깃대를 세워야 돼요. 하얀 깃대를 준다고. 동네에서 그 반에서. 그러면 장대로 갖고 밤나무 쫙 튀어나오게 한 다섯 군데를 세워놔. 세워놔. 그 다음에 비행기 헤리콥터에서 그걸 보고. 아 저기 방남문고 해가지고 반개. 저는 공짜에요. 공짜. 그럼 해놓은 나라에서. 우리 이제 삼라동산 삼라동산 봉구에서. 그 산을 이제 희사받을 거에요. 내가 일을 하잖아요. 그럼 그거 받아갖고 우리가 시민섬광으로 이제 활동도 하고. 내가 이제 죽고 없어도 그것은 살아있잖아요. 그런 작업을 하면 되는거죠. 그분이 그걸 안 가져가요. 지금 음란고 선호하고. 두렵하고 다 심어놨거든요. 그분이 그 땅 주인이 그걸 안 가져간다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 원부를 교화 작업하는데. 교화 작업하는데 쓰는거에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얘기하는거죠. 그래서 그런거 하고 얼마나 바꿨습니까. 얼마나. 4개의 기태를 밤나무를. 작년에는 정보역기로 가서 했는데. 올해는 정보역까지 동물으로 가고 직장을 생각하니까. 오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깐 내 혼자 가세요. 내 혼자 가가지고 밤나무 꼭 올라와가지고. 그 74세가 거기에 나무 가지 위에 올라가요. 나무 가지 위에 그거 들고. 이 한 손 봐도 내 몸을 탁 올라간다니까. 이게 굉장히 튼튼한 것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니까. 내게 하고 나니까. 육수로 태양이 뜨거워가지고. 뛰 내려와가지고. 바람이 안 불지. 그늘에 있어. 뛰 내려와가지고. 농막에 에어컨이 있거든. 거기 들어가는데. 그래야 꿈을 졌다 하면. 꿈을 졌다 말하려다가. 원래 이 봉산의 이미지는. 피부가 희입니다. 기 희고. 그리고 요새 꿈고. 그러니까 이게 양산입니다. 양산. 최상농약. 양산. 그런 식으로 다 최상용으로 돼있어요. 이런 사람의 진료도 최상용으로 설명할 줄 알아야 되고. 이 카메라도 최상용으로 씁니다. 카메라는 본체가 있기 때문에. 그 촬영이라는 것을 하는 줄이에요. 그곳의 모양이라든지. 성질이라든지. 그곳은. 반사체가 있어가지고. 무슨 물체가 앞에 나타나면. 찍는다는. 그것도 양산이 해당하고. 요렇게 요렇게. 사각형에서 렌즈가 있고. 뭐 보는 데가 있고. 이렇게 스위치가 있고. 하는 것은. 높낮이를 조절하고 하는 것들은. 양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작용은 뭐냐면. 사진으로. 찍는 그 작용. 그게 작용이죠. 이렇게. 모든 것을 최상용으로. 생각합니다. 요거는. 책상. 글상. 앉는 것. 그렇죠.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는데. 그 작용은 사람이. 엉덩이를 걸칠 수 있도록. 만들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신뢰를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을 최상용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진정하라. 아. 여기 나오네. 예컨대. 물은 습기. 젖는 성품. 그렇죠. 예. 물은 젖는 성품이 있어요. 젖는 성품을 채로 삼각성 했기 때문에. 그 채는. 물을. 움직이지. 아니. 하는 거로. 물결이 움직이는 것을. 상으로 삼아. 바람을. 정보로. 기인하는. 물결의 모양이. 동가. 후동. 하나가. 아니요. 그것은. 물의 습기를 젖는 성품으로. 만약에 지금 진울 성님이 되신다면. 제가 질문을 해야 될 정도로. 성님들도. 대성기신론을 설명하자면. 물은 젖는 성품이 있다. 그래요. 젖는 성품이. 젖는 성품 이전입니다. 이전. 본체는. 예. 물의 본체는 젖는 성품 이전이라니까. 그렇죠. 젖는 성품은. 상입니다. 성질. 상. 그래서 상을. 지금. 설명해. 용은. 물의. 지금. 현상으로. 자금하고 있죠. 물을. 빨래도 하고. 마시도 하고. 그런데. 들어가서. 성에 들잖아요. 그러니까. 상으로 가야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진울 선생님. 돌아가신지. 오래되신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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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침에. 무지개 봤습니까. 제가. 시민섭방에 올렸죠. 안하고.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지개. 무지개. 무지개를. 내가. 연결해드리고. 좀. 아침에. 일찍 가는데. 요즘. 골프장 나오기 전에. 비가 와서. 느끼해봤어요. 비가 오는걸로 계속 가는데. 그러니까. 바로. 일주일 하면서. 새 쪽에. 무지개가 됐어요. 무지개가 됐는데. 무지개를. 이제. 딱. 사진찍어서. 나중에 시민섭방. 들어가오라고. 타투. 한 줄로. 딱. 뜯는데. 여기를 세우고. 모델상을 찍고. 경주야. 저기. 무지개. 뿌리에 가보자. 그래. 뛰어갔어요. 뛰어갔는데. 어디에. 뿌리를 두느냐 하면. 우리집에. 정확하게. 우리집 지붕이. 딱. 사진에 보면. 나와있어요. 우리 지붕이. 그런데. 거기 누가 있느냐 하면. 우리 냉이. 고양이가 있어요. 고양이. 그. 고양이가. 그. 그. 계곡공성교당 있을 때. 고양이. 그. 전. 경인. 분은. 고양이인데. 제가. 돌보고오셨거든요. 그. 뒤에 도모님도 한. 오 분. 5년 뒤. 돌보고 계셨고. 또. 지금 오신 분들 돌보고 계셨고. 고양이 크게 다쳤어요. 목에 큰 손바닥만이 삼치 않았어요. 그리고. 왼발은. 앞발은. 뭉개졌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아프다 소리 듣고 입원시키는데 그 요금에도 또 터지고 또 보름이 나고 그래서 짜라내고 또 붙이고 또 붙이고 계속 안으로써요. 이것은 그분들이 나섰다고 했는데 안 나섰어요. 새로 내가 데리고 나와서 한 달에 입원시키는데 6월 17일부터 6월 14일까지 입원시켰어요. 12일까지 입원시켰어요. 그런데 여기 동물병원의 하단에서 눈을 데리고 눈이니까 벌써 피오름이 슈욱 나는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잡아야 해요. 잡았다면요. 여기를 잡았어요. 오른쪽 왼쪽 다리를. 그러니까 막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랬는데 막 밟아나고 그랬지. 그런데 어제 새벽부터 새벽 3시 40분이 정확하게 세 발로 썼습니다. 그 안에 세 발로 다닙니다. 그만큼 이 자동이라고 하는 것은 본체는 워면 못독해요. 아무리 다리가 없어도 한 발 끝까지 새벽에 왔다고 해서 서고 밥먹고 뛰어오르고 다 해요. 그런데 그게 무지개가 무지개 말하다가 그만 놨죠. 그게 탁 무지개가 불어오요. 지금 사진이 있는데 그걸 올려놓으면 보면 되나? 잠깐만요. 워물도 보단 시민센터입니다. 카톡입니다. 가르치 봅시다. 옆에 사람 보여주세요. 워물도 보단 시민센터입니다. 앞에 동사무죠. 보세요. 아무것도 안 빠진 것 같아요. 보입니까? 옆에 사람 보여주세요. 무지개 보입니까? 네. 무지개 보이죠? 네. 거기에 뿐이 닿는 데가 무지개입니다. 그걸 따라다니깐 형길이가 뛰어가지요? 네. 형길이가 뛰어가지요? 형길이가 먼저 뛰어가지요. 그런데 무지개 보면 본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고양이 보이죠? 네. 쇠다리를 썼지요? 네. 쇠다리를 썼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내 얘기입니다. 쇠다리를 썼다. 앞에 동부하고 밥 먹죠? 보이나? 네. 예상되네요. 예상되네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내려내세요. 이 아이는 젊은 음식이 아니다. 죽은 10년도 넘었지만 하여튼 내가 7년만에 나와봤어요. 7년만에. 그날 아픈 거 보았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 갔을 때 아무것도 했지. 무엇을 말하나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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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와 작용. 이런 것은 고양이의 냉이라고 부르입니다. 냉이. 내 같은 거 아니요. 제 주님의 친구. 냉이인데. 이 냉이를 본 재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다리가 없지만. 하하하하. 그거를 짜다 버리고 거기다가 묶어 놓으니까요. 동체를 묶어 놓으니까 반항을 해요. 차량에는 끊어져 버렸어요. 끊어져 버리니까. 오늘 새벽 3시 40분인데. 울은 사람을 나가서 가니까. 서가지고. 아빠도 탁 공감하시고. 밥 주라고. 울었습니다. 무나 고마워서. 그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 숙은 없다. 다리가 없어도 그것만 부족하고. 수동무삭. 그것만 하나도 많이 하나도. 예컨대. 물은 섞이지면서 물을 삶았을때문에. 돌체는 움직임이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열파외무숭. 그러나 물결 밖에 물이 없고. 이걸 많이 많이. 이동을 해서 다 하는거죠. 물 밖에 물결이 없어서. 결국은 아 이게 물이 아니라. 물결과 물. 바다 물과 파도. 그렇게 설명 많이 하잖아요. 요것도 탁 맞는건 아닌가요. 진리식으로 볼 때 탁 맞는 말은 아닌데. 그래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가 저. 물결. 물 좋아해. 바다도 모르잖아요. 안 모르잖아요. 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물결. 이렇게. 돈체와 자동.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설명하면. 오늘은. 좀.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슬픈. 말씀을 드렸고. 그런 정보사님께서. 사의를 흥행하셨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살신성이. 내가 혼자서. 이렇게. 지워내려 놓은 것은. 모든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지 않겠냐. 마음에서 하신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그런데. 내 것이 원만하게. 풀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되겠죠. 고만냄대운이라고. 고만냄대운이 아닙니다. 무한냄대운이죠. 네. 여기서 질문하시고. 질문 잠깐 받고. 바로. 맞죠. 한 시간. 20분. 안 넘으려고 그래요. 아. 두 시간 다 하고. 하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그리고. 영사님이. 문자고 가는데. 넓은 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한 시간 20분하고. 잠깐. 질문받고. 그리고. 토론학교 있으면 하고. 이러면 좋습니다. 진심은. 우리. 본성입니다. 그것을. 바로. 말하는 겁니다. 책이 더 나아다수록 진심이 중심 마음이 있을때라고 진심 재미재미 그 다음 6권이 이때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도대체 책이 재미있어요 아님 영사님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셨어 하하하하하하하 그니까 한문에 전에 내가 그 그 휴양 자성문학 강의를 한 번 하였어요 그 한문을 풀이하면서 하니까 중당량으로 된 적이 있거든요 그 한문공고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한문공고 안하고 혹 계속해서 끈이 필요할 때 그 한문을 운영할 테니요 그럼 한문을 풀이할 필요가 없다 딱 한문공고 그게 안되네 그리고 우리같이 한문을 공부하는 사람은 못하고 지금 듣는 사람들은 한문을 무슨 말이든 못 알아듣는거 시골이나 1만 차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애쓴 비주로만 합니다 운영만 교장에서 훈련을 했거든요 병에 가서 교원님들께서도 자리연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질문을 하는게 교수님들한테 아빠는 무슨 사고 이도 무슨 일자나 이렇게 하는데 그걸 유용하게 다 했었습니다 아아 손 들고 딱 대답을 해? 네 그래야마도 바쁜식을 펼치는 것도 괜찮겠다 네 그것도 이제 바쁜식도 세야겠네 그래야마도 근데 안무들로 풀을 알아보고 너무 풀을 내어가지고 돈을 놓치는 경우가 있더라 고맙습니다 예 많이 아니더라도 중요한 것은 가르쳐줘야겠네 고맙을게요 네 뭐 질문 하세요? 네 오늘 하고 잠시 안 될 밖에 의의가 안 되는 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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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